마지막 황금거북이 미션을 진행해야겠죠? 미션이요? 미션? 보통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이 좋아 이제 마지막 황금거북이 미션을 진행해야겠죠? 네! 남사당 놀이가 종합예술인 만큼 이곳에서는 두 가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아, 두 가지 미션이요? 두 가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미션이요? 각각 황금거북이가 세 개씩 걸려있고요 총 6개의 황금거북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남사당 놀이의 첫 번째 미션은 오케이! 12발 상무 꼬리잡기입니다 에이... 줄은 딱 한 번만 잡을 수 있고요 단원 한 명이 12발 상무를 돌릴 건데요 줄 끝에 표시된 부분을 잡으면 미션 성공입니다 이야, 이건 뭐 거북이 안 주려고 12발 상무 준비해 주세요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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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으라고? 이걸 잡으라고? 이걸... 이걸 어떻게 잡... 어머! 어머! 조금씩 잡아야 돼 오! 선생님, 선생님이 아까 저 윈드밀이랑 나이키... 네, 맞아요 진짜이신 분이죠? 우와! 아, 선생님 그게 철이에요? 이걸 돌리시는 거예요? 우와! 진짜 철이네? 역전이네? 아... 아... 오래 못하는... 아... 아... 아이고야...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? 여기 2킬로예요 엄청 힘드시대요, 진짜 와... 선생님, 지금 신호가 안 된다면 제가 지금 욕심이 나서 그러는데 한 번만 돌려봐요 좋죠 돌봐드릴까요? 아... 제가 또 흥이 있잖아요 아, 그렇지 쏘서 이야... 잘 어울려, 잘 어울려 춤 못 춰도 이런 또... 흥 같은 게 잘 어울리고 기대 안 돼 야,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, 우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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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오! 잘한다! 오! 오! 오, 멋있는데? 어때? 아파? 목 아파? 아, 목이 돌아갈 것 같아 무겁네요. 굉장히 아니에요 근데 진짜 꽉 켜야돼, 빠진다 이 정도 들어? 어... 그 정도... 맞아 마샬워치의 달인 우리의 자랑. 오, 뭐야? 라비, 뭔가 보여줘, 라비. 뭘 보여줘? 이쯤에서 윤문식 선생님 대사 될 것 같은데. 그냥 쌍! 잘한다. 오, 무겁네. 엄청 무거워요. 아, 형은 틀렸다. 아, 형은 틀렸다. 아, 형은 틀렸다. 형! 형! 형, 꽝! 점프, 점프! 이거 보여줘! 점프, 점프, 점프! 그렇지, 점프! 그렇지, 점프! 점프, 점프! 점프, 점프!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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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, 너 어르신 괜찮아? 나 괜찮아.